안녕하세요. 저는 소박한 다육맘, 소다맘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오늘도 저는 토동이 다육에 왔습니다. 토동이 다육하면 다육이 흙으로 유명한 곳이죠. 지금도 가격 할인 진행 중이랍니다. 이렇게 5kg짜리 3개와 카르베라는 영양제 60ml 이렇게 세트 구성을 해서 가격은 4만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문하고 있는데요. 아직 주문 안하신 분들은 이렇게 지금 가격 할인하고 있을 때 언능언능 주문 서둘러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아이들은 오늘 토동이네 새로 들어온 아이들입니다. 하나같이 예쁘고 정말 멋지게 생겼습니다. 아직 물이 들지 않았는데도 각자의 자기들의 모습을 뽐내고 있네요. 멋있게 생긴 것만큼 가격 또한 나가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는 웨딩벨벳이라고 하는데 정말 입장을 보니까 솜털이 송골송골 벨벳 원단처럼 정말 털이 송골송골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정말 멋있게 생겼죠? 와 이렇게 멋있게 생긴 만큼 가격이 좀 나가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 택배 불가능한 거 아시죠? 가까이 계신 분들은 직접 매장에 방문해 보세요. 예쁜 아이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러 오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돌가루 화분입니다. 제 영상에 보면 토동이 사장님이랑 바이소를 식재해 놓은 화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화분이라서 사장님이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놓으셨답니다. 제가 비오는 날 한번 영상에 담아보았어요. 이렇게 비를 맞거나 물을 주고 나면 그 화분에 이렇게 오묘한 색깔이 이렇게 도돌아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모양도 다루고 색깔도 다루고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화분이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정말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매장 방문으로 이렇게 구입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시면 하나만 구입할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구입해 가시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 화분 한번 구경하러 오세요. 매장에 많이 준비되어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화분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경하러 오세요. 매장에 오시면 우리 토동이 사장님의 착한 마음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구경하러 오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고은님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박한 다영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